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주 강의는 온라인으로 하게 됐네요. 저는 이번 학기 상수도 관로 및 처리 시설 설계를 맡게 된 이상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강좌는 상수도 관로 및 상수도 처리 시설, 정수 처리 시설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강좌입니다. 제 정보는 여기가 같고요. 방번호는 아마 나중에 바뀌게 될 건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고 이메일이니까 연락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 기초 지식 복습과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게 있고요. 상수도 관로와 처리 시설 설계를 위한 기법과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학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 적용하는 부분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은 다음과 같이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20%, 출석 10%, 팀 프로젝트 30%, 과제물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아마 F학점을 받지 않겠지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F학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수업 중에 강의실을 무단으로 이탄하고 복귀하지 않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매번 체크하진 않겠지만 이런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의실을 떠나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먼저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 중에 부정 행위의 경우에는 한 번 이게 발견이 되더라도 바로 F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따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강의 노트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수업 전에 가상대학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예시로 제시해 드렸는데 이러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따로 구해 볼 필요는 없고요. 강의 노트를 준비할 때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별의 강의 계획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강의 방법이 있고요. 이론을 학습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에 관련된 학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 학습의 경우에는 원어 강의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설계 학습의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와 과제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와 과제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학습의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일반적인 강의 방법인 오프라인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프라인 강의라는 것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강의 동영상 파일을 제공해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집에서 언제든 편리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와 참고 자료는 가상대학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대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시간에 원래 일정대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휴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강을 하게 되는데요. 보강은 가급적 수업시간에 동영상 강의 시청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보강을 진행할 기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온라인 강의만 가지고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을 결정을 해서 강의실에서 보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앞으로 주로 공부할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부분에서는 상수도 기술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관리라든지 도수와 취수, 정수처리, 송수배수, 급배수 이런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여러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수도 공학을 미리 수강을 하셨다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한 내용의 복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시설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를 학습을 하고요. 설계 사례를 분석을 하고 상수도 시설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계산 방법 혹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별의 강의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주별 과제를 주기적으로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설을 설계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